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든 결실천대를 가당하시며 몸짓고 기얼려 죽기까지 거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모종으로 잔학대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혐한 세상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에벤 에셀의 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정기 영광 울려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빅박수로 세우신 화모니, 행복 화모니 주여 이 교회 오늘 창립예배 감상으로 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뒷줄기가 흘러 넘치도록 구워 주시옵소서 하늘 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최영석 귀한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론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품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강하고 다음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세우신 모든 재직들과 직군자들과 성도들이 되기까지 모두 모두 사랑으로 한마음 한덕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회복하며 서로서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겸손하며 서로서로 섬기며 그야말로 아버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참으로 물밑던 넘치는 이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령의 동풍 바람이 불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성령으로 말대와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생복 행복한 아버지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에 부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공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천 동지방에 귀한 우리 회장 목사님 이 교실 목사님 단인을 세우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도록 주여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걸려주는 귀한 복된 교회들 다 저기하시고 확대해 우리 행복하모니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처럼 행복하모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인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상호하고 이곳에 찾아올 수 있는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귀한 노훈된 교회들로 하나님 오는 말씀 속에 헌원을 깨달음 받고 우리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크게 축복하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울여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부리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